1. 아르바이트 2. 아르바이트 2. 아르바이트 3. 아르바이트 3. 아르바이트 4. 아르바이트 아이하 얘들아, 새로운 아르바이트 인수인계하느라 바빠지겠는데 점장이 자꾸 씨비통 점장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3. 아르바이트 누나, 이거 자주세요 고마워요, 유진이 누나 근데 우리 어디서 본적 있지 않아요? 응? 모르겠는데? 아닌가? 난 분명 어디서 본거 같은데? 누가 업무실에 적당하라고 했죠? 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장님 현우님, 유진님한테 인수인계하고 있어요? 네, 매장 청소랑 상품 진열하는 것까지 인수인계하고 있었습니다 흥, 거긴 이미 청소해놨지 가만, 저기를 닦았었나? 안 닦았나? 아니 왜 저기까지 만져보는 거야? 저 결벽증, 결벽증 근데 유진님은 왜 명찰이 없죠? 아, 죄송해요 얼른 달아드릴게요 네 사정일 하세요 점장님 친구 없다에 내 월급 건다 죄송해요, 연우님 괜히 또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깜빡한건데 여보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거 딱 출근하시고 유니폼 환복하시기 전에 여기 달아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 점장님이 좀 까다로우셔서 제가 직접 달아드릴게요 이거 정확히 수평, 수직 각 딱 맞춰서 여기 다셔야 되거든요 저도 이거 각 안 맞는다고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됐다 유진님은 혼나지 마세요? 네, 감사해요 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유통기한 항상 잘 확인해주시고 이렇게 매대 비어있으면 아래 하부장에서 바로 꺼내서 채워놓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이번에 프로모션하는 제품인데 건강한 뷰티 더마 밴드 스킨RX 랩의 마데세라 크림이에요 유진님, 스킨RX 제품에는 처방전이 써있는 거 알아요? 그 중에서도 이 마데세라 크림은 민감해진 피부 진정과 튼튼한 피부장벽을 만들어주는 리탄라인이에요 세라마이드 10 ppm이 함유되어 있어서 초 보즙 수분 케어를 해주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세상 튼튼한 철벽 피부로 만들어줘요 세안 후에 이렇게 마데세라 크림을 얼굴 전체에 발라주면 풍선 대원군 저리 가락 쇠국 탱탱 피부 완성! 라고 고객님께 설명드리면 돼요 할 수 있죠? 누나는 어떻게 그렇게 화장품도 잘 알아요? 진짜 최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선배님 오냐 연우님 네 이번 프로모션 퍼스에 적용되는 부분 체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유진님, 지니얼 좀 봐주세요 네 다녀오세요 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적용해서 같이 할인해드리면 되는 거죠? 응,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유진님한테도 설명 좀 잘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한마디 더 안 하나 했다 아니 아니 여기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거 유진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 제품 시행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둑으로 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공병에다 향수를 담아 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서 뭐? 아니 그럼 내가 도둑이라는 거야? 아니 향전 맡아보겠다는데 진짜 유진님 저기 가서 진열장 봐주세요 제가 맡을게요 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스토어에서는 현재 테스터는 사용해보실 수 없으신데요 따로 공병에 담아가시는 건 좀 어려우세요 여기 서비스 개판이네 개성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은닌 감사해요 쩔았죠? 안 쩔았어요 이제 안 나올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한 날 저런 선생님 하나요?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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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뭔가 강추고 있어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겠다 그 꽁꽁 숨긴 비밀이 뭔지 내가 모조리 파헤쳐주겠어 이게 너의 타고난 성격인 건지 아직 내가 뭔가 좀 특별한 건지 아래 그럼 내가 모조리 파헤쳐주겠어 울렴